김 레오 김 레오 아 이거 짜증나 너무 추워서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레오가 옷을 찢었어요 장난친다고 아 돌겠네 이거 레오야 이거 뭐야 패딩 이걸 아자글랬어 앉아 너 혼나야돼 셋 빨리 셋 니가 너 패딩 사줄거야 엄마 롱패딩 이거 하난데 한국에서 가져온건데 이것도 김 레오 김 레오 잘못했지 뭐 아무것도 없어 너 뭐 딴짓해 혼나니까 이리와 이리와 저 아무것도 없는거 알아 엄마가 낚으려고 하지마 앉아 셋 이리와 이놈의 새끼 아빠네 미니 셋 너 마저 혼나야돼 셋 엄마 봐봐 레오 레오 야 아무도 없는거 아는데 왜 자꾸 진짜 미치겠네 너 이건 큰 잘못이야 웃으면 안되는데 눈이 못됐어 지금 자꾸 낚지마 억울한 표정 짓지마 알았어? 잘못한거 알아? 아빠 아빠 와이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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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